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젤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무시야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아멘 이 시간 인생의 길이 바뀌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더 많고 또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많이 생깁니다. 사탄은 가정과 사회를 또 분열과 또 분노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영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1차 선교 현장을 또 견고하게 하고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터키 중서부 지역의 로마의 바로 이 행정 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행정 15장 36절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방문하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때는 배를 타고 갔지만 2차 때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가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 일도 아니고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사역을 그것도 핍박자가 아닌 성령께서 막는다라는 상황은 사실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정말 2, 3, 7 살리겠다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제문을 빨리 열지 않으실까 내가 건강을 달라는 것도 딴 것도 아니고 정말 복음 전파 때문에 내가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길을 막으실까 많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두 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좌절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있는 믿음까지 그냥 까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막힘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히 발판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부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어떠한 영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답을 얻고 오히려 이 막힘을 통하여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입니다. 사도바울은 안디옥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제 3인 1조를 이루어서 소아시아의 여러 성을 다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믿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손해하고 모두 돌아보고 이제 바울 1행은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에베소 쪽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교 계획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실 법도 한데 오늘 본문 6절에 성령께서 막으셨고 본문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성령께서 막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교 자체는 사실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교하겠다라는 그 목적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 뜻에 맞고 분명히 그 목적은 선하지만 그 방법과 시간표와 우선순위와 과정이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비단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상시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맞고 맞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보실 때 합당치 않을 때는 그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잠원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교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성삼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또 그 섭리와 인도 속에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성령, 본문 7절에 예수의 영, 본문 10절에는 하나님 즉 성삼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믿습니다. 바울은 무시하를 지나서 비도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곳마저도 사실은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반대가 나타나지 않는 드로아라는 한고도시까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또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속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한쪽 문만 바라보고 우리는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여시는 그 다른 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선교, 2, 3, 7 사역은 속도 게임이 아니라 방향 게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실적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막힘과 또 멈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불신앙이 들 때도 있고 또 그 막힘과 멈춤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시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멈추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ING형으로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고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막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닌데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가는데 너무 잘 된다. 전혀 막힘이 없다. 그럼 우리는 잘못된 것도 분명히 맞는 길로 가는 것으로 알고 분명히 착각을 할 겁니다. 성령의 속성 자체는 유한복음 14장 16절의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성령이 막으신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저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거든요. 합당치 않기 때문에 막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강단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음성,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가 잡았던 계획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수정하는 시간이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52조 강단 말씀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배 성공이 한 주간의 성공을 좌우할 수밖에 없고 원단 메시지는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년 원단의 놀라운 성취를 누리면서 왔습니다. 그럼 원단 성취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52개의 계단을 줬거든요. 52주 매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52개의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원단 성취의 맛을 그대로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드로와의 밤을 맞이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깊은 시간 깊은 기도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께 거절을 당했거든요. 이 길이 맞을까 예수의 영이 막아요. 이 길이 맞을까 성령이 막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자신감도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실 거라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드로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지가 어디인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상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기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워라.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의 서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복음 운동이 서쪽으로 흘러흘러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시아 서쪽 끝에서 시작해서 그 서쪽인 유럽으로 그리고 그 서쪽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그 서쪽인 아시아로 그 서쪽인 중동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또 나 자신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섞인 복음이 아닌 정말 이 순수한 절대 복음이 나기까지 흘러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스테반의 선교와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안디옥으로 전해졌던 것이 선교의 제1전환기라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초대 선교사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죠. 그러면서 소아시아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선교의 제2전환기라면 이제는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사민일조를 이루어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유럽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 중요한 선교의 제3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통점, 이 모든 일들이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심 속에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신호가 있을 때 우리는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동진이 아니라 복음의 서진이었거든요. 그러면 소아시아는 복음이 안 들어갔냐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차이였거든요. 결국은 돌아 돌아 하나님이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을 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계획적이었던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이제는 계획이 없는 계획이 그의 선교 전략이 됐습니다. 내 소원, 주장,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 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정문식 237 순회선 교사님의 그 인도 사육을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 힌두 문화권인 인도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중국과 중동 복음하의 문들을 또 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어떤 미션이 있냐 복음의 물결이 이제 237나라 오천 종족을 향해 흘러나갈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난히 복음을 거부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강박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빨리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와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빨리 와서 나를 좀 살려달라는 갈급한 그것은 부르지딤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의 강박함과 핍박이 나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부르지딤입니다. 그 절박한 외침을 여러분 복음으로 늘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복음 전환의 이 이래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정하미러라 인정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확신하고 결론 내렸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원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3일 1조를 통한 3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성령 인도의 모델 사도 바울이죠. 마게도니아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문화사 쪽으로 봤을 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지를 가감하게 포기하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지만 온전히 말씀 붙잡고 그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맞다 틀리다 내가 정한 결정과 계획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는 영적 순발력을 가진 신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고 작은 로마라고 불려질 정도로 로마의 축소판 도시 유럽 선교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규례대로 따지면 유대인의 해당으로 먼저 파고 들어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유대인들의 해당이 없었고 그만큼 소수의 유대인들만 있었고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게 볼 때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막혔을 때 뭐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은 또 먼저 기도자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기도처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였 지역 보구마를 위해서 루디아 그 한 명을 예배하셨고 귀족들을 상대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 명성과 재력 있는 여성 산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져야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열려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 문이 열려지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니 그 다음부터 모든 환경의 문이 다 열려지지 않습니까? 본문 15절에 루디아가 전도의 문이 되어져서 그 집안 전부가 그 건석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가정이 빌립보에 정말 루디아가 첫 교인이 되어지고 유럽의 첫 교인이 되어지는 열매가 되어지고 또 그 한 사람의 핵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어지는 가정교회 미션홈이 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유럽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문의 루디아처럼 보금과 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지역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바오를 태우고 마게도냐로 향한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고 유럽 문명 사이의 미래를 안고 간 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부강함을 운반해준 황금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 때 여러분 2사의 55장 9절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한 영적 본질이거든요. 영적 본질에 집중하심으로 25 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바오를의 결행력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결행력이 보입니다. 바로 루디아. 즉각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가정을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오픈합니다. 현대그룹의 고정주영 회장의 리더십도 결행력이었고 또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리더들의 치고의 덕목도 결행력이었습니다. 똑같이 누구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가 응답을 받고 누구는 응답을 받지 않냐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즉각 순종하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그러한 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고 그러한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영적인 결행력의 대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막힘과 이 멈춤의 장애물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방향 사역의 대상 방법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에 그 사역했던 수준 갖고는 유럽보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막힘의 시간표를 주신 거거든요. 익숙한 소아시아에서 이제는 생소한 마게도냐로 그 대상을 유대인 남성에서 여성에게로 익숙한 해당이 아닌 이제는 강가로 길가로 이제는 감옥 안에서 모든 사역의 형태를 바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너무도 익숙한 현장 또 너무도 익숙한 가치관들 또 성공했던 경험들 변화 자체를 부인하는 부분들 혹시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또 바꾸고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임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통해서 237나라 오천종족 보금화의 여정에 기둥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